금발 하면 로제님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로제님의 헤어컬러 금발과 눈썹입니다. 로제님의 눈썹 색상을 주목해주세요.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눈썹은 색상에 따라 이미지가 정말 달라 보입니다. 금발 하면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죠. 이미지를 함께 볼게요. 모두 금발입니다. 눈썹 색상은 다크브라운으로 짙은 컬러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금발 헤어컬러에 눈썹도 라이트 브라운컬러로 매우 밝은 컬러죠. 로제님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헤어컬러가 밝다고 꼭 눈썹도 밝은 컬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짙은 눈썹 컬러는 보다 건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생기가 넘치는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밝은 눈썹 컬러는 로제님만의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눈썹은 이미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브로우 리프트 각도, 메이크업 스타일, 다양한 눈썹 스타일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눈썹 스타일 변화로 기분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급스러워지는 방법, 아름다워지는 비밀, 로하우스에서 경험하세요. 브로우 전문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경험하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후 컨설팅 알림 신청하시면 오픈 날짜에 알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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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